아니요 사랑의 참가가 아닙니다 정답을 외쳐야 해 정답 이승현씨 하나 둘 셋 서울의 참가 정답 나오세요 나오세요 엄마 사랑을 맺은 정다운 거리 마음의 거리 아름다운 서울에서 서울에서 살렵니다 성공! 캡슐 레스플레스 머신 받아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힌트 이번에는 에어프라이어 한번 갈까요? 에어프라이어 저거 기름 없이 막 다 튀기는 거 같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제가 봤을 때 재경씨 실력으로서는 이걸 못 가져갑니다 쿨을 보고 아귀돼지 삼형제라니 에어프라이어 가겠습니다 힌트 컴온 이은미씨 그리고 임정희씨 이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? 가수 그냥 정답 편영 지금 정답 외쳐서 어쩔 수 없어요 하나 둘 셋 왜 불러? 정답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아픈 날 두 팔을 벌려 나를 꼭 안아줘 수영아 우우우우우우 수영아 잘했어 수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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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려라 노래방 번읍게임 이제 선물 4개가 남았습니다 자 준비됐죠? 자, 들으면 제가 바로바로 밉니다 도전곡 하겠습니다 주세요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장윤정 이번 왠지 그대가 내 곁에 올 것만 같아 승헌 이번 그대 떠나버린 걸 양현경 씨 넌 이제 우회하네요 탈락 그죠 지난 세월이 호나 내 위는 비밀 같아요 찬열 하지만 모든 그대 떠오를 때면 소정 내 마음은 아파올 거야 빈관 그렇지만 어머 끝났어요 끝났어요 나 옹지민 이충주 우승 이리로 오세요 하나 셋 컵 결승전 아이비 레이디스코드 이승현 훈아 양현경 리아 결승도 역시 사랑하는 우승이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룰렛 가운데서 부름표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건 조금 어려워요 난이도가 있는 국민 애창곡입니다 멈추를 잘 불러야 돼요 자, 그럼 먼저 아이비와 레이디스코드 갑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자, 룰렛 돌려 주세요 자, 룰렛 돌려 주세요 주세요 엄청 출릿 기다려는 때 엑소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오오오오 그렇게 음흥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아줘 그런 널 바라봐도 아무 느낌 없는 나의 마음 알아줘 하지만 나도 몰라 너희에 대한 내 마음 조르지만 질려버릴지 몰라 어색한 수자 나에게는 안 통해 조금만 더 꾹꾹 참고 기다려 따뜻한 속길 가장스러운 눈빛이 나 뿅 갈지 몰라